좋아요, 구독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힘차게 나아가줄 와이드카드 슈퍼패스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지 방송 초반에 힌트를 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 공개를 해주실지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하시죠. 자,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힌트를 계속해서 주셨었죠. 게임 주다. 바로 컴투스가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 시청자분들만 이걸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룽트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룽트코리아 차트 잠깐만 보고 컴투스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룽트코리아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12,000원짜리가 마이너스 80%가 무너졌다가 자,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우리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장대항봉을 기록하면서 자, 바닥에 위치해 있는 게임 관련주가 다시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룽트코리아가 선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은 2014년도 이후에 지금 신저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 재무제표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에 컴투스가 매출액 800억에서 2,4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천억, 5천억, 5천억, 그리고 작년에 5천억, 5백억,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7천억 정도로 올해 2014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올해 3배 정도 증가하는 모멘텀이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긴 했으나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작이 출시되면 그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영업이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2014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3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과 2019년도 폭락장에서의 저점 그리고 2016년도, 7년도의 저점 수준을 지금 이탈하고 신저가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올해가 2022년도고요. 2014년도부터 해서 약 7년에서 8년 만에 오는 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 이 추세 하단의 구간을 이번에 이탈하는 좀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 회사 적자에서도 아닌데 물론 뭐 게임 관련주들에 이번에 중국이 봉쇄되고 하면서 뭐 조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해진 건 맞지만 매출액은 3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대나폭을 보였습니다. 혹시 컴트 수가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신저분들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FTX가 파산하는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컴트 수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마이너스 15%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트 수가 마이너스 15%가 무너지면서 시가총액이 9천억대였던 1조에 근접했던 회사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500억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는 FTX가 파산하고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 코인을 만든 것처럼 컴트스라는 회사도 X플라, XPLA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350억 정도거든요. 그 350억 정도 중에서 유통 주식수가 5% 미만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95% 물량 잠겨있는 350억짜리 코인 중에서 약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FTX의 파산으로 인해서 손실로 잡힐 수가 있는데 손실금은 20억 정도가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는 FTX가 파산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1,500억 정도의 낙폭을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과대낙폭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위기의 상황, 좌절의 구간인 게임 관련주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연습생으로 컴트 수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슈퍼패스를 통해서 좌절하고 있는 컴트스를 데뷔하고 그 데뷔 이후에 성공시켜 보는 기회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